몬스엑스의 기현 나오시는 거 같아 저기요 안녕하세요 몬스엑스의 기현입니다 기현 듣고 싶긴 하다가 진짜 아아! 아아! 아아!! 내 전부 위 나를 잃고 난 뒤 미련이 만든 나의 환산이 날이 더 올가매여 내게서 멀게 해 와아! 메인보컬! 영광장도 멋있다 와아! 기현이 저 지금 살짝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현이 남들이 저 뽑아주실까봐 난 기현이는 더 못생겨졌어 그때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유아 충분히 기원아 원래 네가 이겼냐? 갖고 놀고있잖아 행복하십시오 기왕짱 카리스마 헤이시오 좋습니다 기현군은 뭐하고 있나요? 한국의 보안군 정말 예쁘게 얘기해주세요 한국의 보안군 팬분들은 보안군 밥 먹고 있어요 How is it to have people respond to your music in that way? 음... I know it... What is having their response? What has that been like? They say, it's so good Yeah And what do you guys most... What's been the biggest highlight of the... What's been the biggest highlight of the... Let me show you first Let's go! Let's go! 기현씨 기현씨 그게 제일 나아요 Ah, 그래요? 네 어우... 아... 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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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덥네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일어나서... 그 이쁜 얼굴 좀 보여줄래?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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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섹시버전 맞아요? 버터 버전이에요 뭐예요? 하나 만에 섹시버터 아, 섹시버터 오케이 섹시버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창균... 창균씨가 무대 중앙으로 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얄쌍한 푸들 같은 응 해주세요 사진감 있게 해 세 번 이상한 지져줘요 아...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아... 진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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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시를 보여주는 거 나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린이들이 따라하면 안 된다고 우와 진짜 깜짝이야 네, 컴온 워워워워워 걱정하지만 난 너만의 남자 I can be a hero 그럼... 그럼... 우와 소리났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자, 여러분 이게 칼을 휴신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얼음께 드릴 때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귀환이한테 줬으면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 아... 다행히 이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결혼을 많이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완전 감근만 볼게요 그렇지 이 사람한테 내보내주세요 아.. 기현씨 이걸 뽀개서 넣어야죠 뽀개서 뭐예요? 아니.. 저를 뽀개서 넣으셔야죠 형? 아 저거 먹어! 그만 먹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어? 누가 여기다가 뭐 섞었어 뭐지? 아무것도 안 입는 게 위에만 입고 있는 것보다 나아 아 누구처럼 누구처럼 위에 거만 입는 거야? 하인 쪽으로 집에서 휴가를 하인 쪽으로 다니면서 진짜 위에 거 티아노 입잖아요 우리 아무래도 해요 미안해 미안 기억났어 난 멋진 것 같아 그리게 호흡바르게 정준이나 머리 쪽으로 정준이나 머리 쪽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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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내려주세요 아 지금 땀이 차있어? 어? 내려주세요 다 차요 다 차요 와우 오케이 웃어 웃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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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캐스팅 굿 캐스팅 이렇게 뜨는 거 같죠? 알겠어 알겠어 엉살버리지마 방송에서 리얼로 해야지 뭔 소리야 엉살버리지마 자 마지막으로 아 지금 아 힘이 좀 떨어졌어 무슨 소리야? 맞을 때 KBS 사랑합니다 아 KBS 월즈 사랑합니다 예 아 맞고 나서요? 네 아 맞고 나서요? 네 아 KBS 월즈 사랑합니다 저희 바로 옆방에 있는 헬로 This is room service 뭐냐 This is room service Beause tests Parents 一般 기adelph 전화가 왔는데 제가 Can I help you? 어 어 어 아 Sorry Can I help you? 죄송합니다. 가을정신팀 개인적으로 동시 부모 등장 출경 둘, 셋 둘, 셋 둘, 셋 사진 trip 왜 너gov 여로 Resp. 아이들 졸렸어? 졸렸다 질렀다 질렀다 뽀뽀 한 번 아직도 안 일어났어? 아이고 졸렸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일어나면 뽀뽀 한 번 부족한가? 지금 일어나면 뽀뽀 다섯 번 지금 꼭 일어나야 돼요 알았지? 의자에 앉혀놨지만 저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멤버분들도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나이값 못하고 애기처럼 풍기팡팡하면서 넘어지는 거야 기현 씨 지금 나이가 23살입니다 넘어졌을 때는 몇 살을 보여요? 2세? 그 정도로 애 같아요? 정확한 사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성인이면 넘어지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항상 다리가 이렇게 이거를 약간 이렇게 두 번 정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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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닭싸움 하면 보통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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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안 부딪혔어 이게 이게 여기 옆에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야 이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똑같아 그리고 우리 기현 씨 평소에 혀 짧은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귀염이 유행할 텐데 그래서 귀현이 하면서 이거 1 더하기 1을 1 더하기 1은 기현이 뭐 이렇게 그거 오랜만에 보여주세요 그럼 5 6 7 8 1 더하기 1은 기현이 내가 왜 하고 있냐 5 6 7 8 1 더하기 1은 기현이 2 더하기 2도 기현이 4 더하기 4도 기현이 5 더하기 5도 기현이 5 더하기 5도 기현이 6 더하기 6은 6 더하기 6은 기현이 5 4 4 6 8 5 5 5 6 6 6 11 10 12 12